마태복음 21장 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올리브산에 있는 백화계로 갔다. 그러자 그때 예수는 두 제자들을 보냈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즉시로 당나귀와 또 그것과 어린 당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풀어서 또 데려오라. 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엇이냐고 말하면 너희는 말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함을 가진다. 그러나 즉시로 그분이 그것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겸손하여 또 낙위인 당나귀에 오르셨으니 낙위의 당나귀의 새끼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갔고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당나귀와 또 어린 당나귀를 데려왔고 또 그것들 위에 옷들을 놓으니 또 그분이 그것들 위에 앉으셨다. 또 많은 군중들이 그들의 옷들을 길에 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서부터 꺾은 가지들을 길에 폈다. 또 앞에 가는 자들과 다른 자들이 소리치며 말하였다. 다위스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송축을 받으소서 높은 곳들에서 호산나. 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모든 도시가 소란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자 군중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수로 선지자이시며 갈릴리 나살에 대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서 모든 파는 자들 사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내 집은 기도의 집이니 기도의 집이라 불리워질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치료하셨다. 또 대성직자들과 사기관들은 그분이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쳐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화가 났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당신은 듣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유아들과 젖 먹는 자의 입에서부터 찬양을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들이 그 성 밖으로 나오셨고 배단이로 가셨고 거기서 숙박하셨다. 또 아침 일찍 도시로 돌아오셨는데 그는 매우 시장하셨다.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신 그것으로 가셨고 또 그것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잎사귀밖에 없었다. 그러자 그분이 그것에게 말씀하셨다. 내게서 더 이상 영원히 어떤 열매도 먹지 못할 것이라. 또 무화과나무는 곧바로 시들어버렸다. 또 제자들은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곧바로 시들어버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단지 너희는 무화과나무에게만 아니고 이 산에게 너희가 말하여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그분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대성직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르치시는 그분 앞으로 왔고 말하였다. 어떤 권한으로 당신은 이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또한 한 가지 말을 질문할 것이니 또 너희는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어떤 권한으로 내가 이것들을 행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냐. 사람으로부터이냐. 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라고 말하면 어째서 너희가 그를 믿지 않느냐고 그가 말할 것이고 그러나 사람에게서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군중들을 두려워하니 이는 모든 자들이 요한은 선지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어떤 권한으로 하는지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 그리고 첫째에게 가서 말하였다.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서 오늘 일하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는 마음을 바꾸고 갔다. 또 그는 다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도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합니다. 주인이여. 그런데 그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세관원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너희 앞서 들어갈 것이다. 이는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로 왔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관원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도 너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담을 둘러쓰며 또 포도주 틀을 파서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또 열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그의 열매들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때렸고 또 죽였고 또 돌로 쳐 죽였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첫 번째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냈고 말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지는 우리의 것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잡아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고 또 죽였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에게 그가 무엇을 행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그는 매우 악한 그들을 멸할 것이며 또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의 때에 열매들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성경들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하는 자들이 거부한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에 놓여졌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되어졌고 이것은 우리의 눈들에서 놀라운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에게서부터 빼앗기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자 대성직자들과 또 바리세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찾아서 잡으려 하였으나 또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